고맙습니다, 팀장님. 뭐 또 다른 데 전화할 데 없어? 네. 이제는 없어요. 근데요, 팀장님.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어디 좀 들렀다 가자. 네. 저 학교 도착했어요. 일단 의심될 만한 곳부터 찾아봐. 애들 과학실이나 음악실, 강당, 교실, 매점 전부 다. 네, 알겠어요. 잠깐. 윤시원, 우리가 CCTV로 자기 감시하는 거 알고 있었어. 그런데 학교에 숨겼을까? 아니, 세원이 아직 학교에 있어. 등교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 근처 카메라에 세원이 모습이 어디에도 안 보여. 교문에 나선 적도 없고. 아까 세원이 핸드폰 연락 안 된다고 했었지. 지하실이나 옥상부터 찾아봐. 알겠어요. 팀장님 차는 줘야 됐어? 잠깐만. 찾았어. 어디 가? 누나랑 같이 있는 거 맞아? 언니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고 있어.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줘.